오랜만에 정말 설레게 됐습니다. 어디지? 도심이에요, 도심.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이 형님을 내가 면전에서 독대를 하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차려입고 말로만 들었던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긴장했어요. 피자틀이에요? 피자틀에서? 어? 누구예요? 뭐야? 땡큐. 오늘 내가 만나는구나.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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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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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 놀래. 닮은 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고든 냄새. 헬로. 정말 대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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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 크다. 와, 키 크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저보다. I look so young.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eyes. 영국 조크가 봐요, 영국 조크? I'm 79. Nine? I'm 79. Nine? 79. 79? No, I'm not so. 설마. No, I'm not so. 고등남즈가 방송쟁이네요. 진짜 방송쟁이네요. 재밌으시네. 이거는 선물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원래 한국에 버거 매장 냈었고, 최근에 피자 매장을 내서. 5년 만에 들어갔구나. 저를 초대했어요. 편스토랑 주방에서 카리스마 있게 무섭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소년의 맑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네요. 네. 당신 유행어 알고 있어요. 주방에서 뭐 잘못되면. 뭐 잘못되면.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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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한테 해줬어. 이디언 세트위치! 라라! 바보 세트위치. 이디언 세트위치. 또 이럴 땐 풀어오시네. 네. 좋으시네. 좋으시네.